13.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 가면 용사하지 아니하리라. 14.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느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15.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니라. 1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15.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15.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15.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15.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느니 16.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16.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16.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17.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17.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18.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18.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19.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9.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19. 형제들아 기뻐하라. 20.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가치하며 평안할지어다. 20.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21.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21.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2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1.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21. 아멘 21.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21.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21.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12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22.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23.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4.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24.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5.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5.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26. 반대로 가장 큰 아픔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7. 믿음을 포기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27.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었고 27. 또 교회가 분쟁되어 있고 또 교회가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27.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에 또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27.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27.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썼었습니다. 28.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29.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사도바울을 비난한 내용이었죠. 29. 그 비난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사도바울이 인용해서 쓴 겁니다. 29.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사도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30. 또 담대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유순하고 유약하다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30. 하지만 사도바울은 내가 이번에 갈 때에는 유순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31.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31.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1.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31.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32.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32.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32.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들에게 제일 처음 전한 사도바울을 시험하자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33.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설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었습니다. 33. 하지만 이제 사도바울은 이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34. 스스로 자신들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34.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35. 내가 진짜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가 36.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36.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37.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7. 참 무서운 말씀이죠. 37.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말미에서 사도바울은 참 엄격하고 또 강경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 오늘 2절에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38. 또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모르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고 또 엄격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 왜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한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39. 사도바울은 혹시라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편지를 읽고 나서라도 회개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39. 그래서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자신이 실제로 징계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렇게 강경하게 쓰고 엄격하게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40.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1. 말은 이렇게 엄격하게 해도 이 모든 것 중심에는 그 모든 것 기저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그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든 또 부드럽게 대하든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도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편지를 쓰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동역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변호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차없이 책망을 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린도 교회가 또 교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도바울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죄를 끝까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죄를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하세워 책망하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은요. 고린도 후설을 통해서 여러 번 격한 감정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바울과 같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또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도바울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보금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보금화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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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